6시 15분 그 뒤에도 그냥 안 켰다 그 다음에 9시 이제 9시가 너무 늦고 이거 하고 영화 만약에 안되면 저녁 식사로 하니까 저녁때 아마 방으로 가려고 테크 당하라 지식 삼겹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네, 네, 네 응, 저거 집에 가야 돼 응, 저거 봐요 이쪽으로요? 가만히 끄래, 가만히 끄 나 한 바퀴 더 오오오오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